우리 같은 반인데 대화는 처음이다. 그치, 동훈아? 무슨 일인데? 인사를 안 받아. 사실은 내가 락스 냄새를 잘 못 맡거든. 근데 화장실 청소 당번은 그렇게 빨리 돌아온다? 어때? 뭐가? 뭐 다 알아들었으면서 내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해도 될까? 싫다고 하면 어떡할까? 난 좀 직답 쪽이라 인혜심도 없고 아, 인내심. 안 되겠다. 야, 송영호. 넌 어떻게 1분도 못 찾냐.